본격 아이돌 활력 어프로젝트 덕후의 마음으로 아이돌의 한 끼를 든든히 책임집니다 어서오세요 아이돌 워더웨이 마칫 아이돌 리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늘 오신 고객님들 누구신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클 넘버입니다 컴온 컴온 이곳 아이돌 리그는 아이돌 한정 맛집이라 고객님들이 찐 아이돌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무대로 무대로 그럼 바로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실력 마칫 아이돌 고객님 알겠습니다 네 떨린다면 너의 모든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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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Dance 그를 따라 타오르는 맘 다 몰아지듯 Dance Dance Yeah The Dance 끊없이 벗차오르는 맘 Gimme Gimme That Gimme Gimme That Go Oh Tic Tac Go Gimme Gimme That Gimme Gimme That Go Oh 이미 넌 Gimme Gimme That Gimme Gimme That Go Oh Tic Tac Go 그린 듯이 다가가 될 듯 I Know You Got The Boom 어서오세요 2021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핫 루키 시크릿 넘버 비번둥이 고객님들 환영합니다 핫 루키 넘고 있어요 핫 루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음료수 한 잔씩 드시고 하세요 웰컴 오늘의 웰컴드링크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조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번둥이 고객님들은 아이돌리그가 전체 멤버가 같이 출연하는 첫 아이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와 괜찮다 너무 좋아요 영광입니다 아이돌룸그가 처음이라니 그러니까 글로벌 슈퍼루키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비번둥이 고객님들 아까 보여주셨던 무대가 이번 활동 타이틀곡인 갓댓붐 갓댓붐 아 좋아요 자 우리 비번둥이 고객님들이 굉장히 다국적 그룹으로 유명해요 다들 어떤 나라에서 오셨는지 한 분 한 분씩 저는 미국 퀸스턴 테크스스에서 왔습니다 와우 와우 오 굿잡 땡큐 와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예스 굿잡 굿잡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예 가능해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오 캘리포니아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우 오 진짜 다국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화보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다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준비해봤습니다 화보 포즈 타임 한 번 가겠습니다 네 레아씨 어디서? 레아씨 어디서 가나요? 저요? 저 모델이잖아요 아니 레아님 진짜 모델상이에요 네 모델 같아요 어떤 화보예요? 화보 하이패션 오니 네 하이패션 레아 하나 둘 셋 사이패션 오 오오 이 연습으로 두 보증 갑니다 하나 둘 셋 사이패션 라이패션 사라이패션 하나 둘 셋 사이패션 하나 둘 셋 사이패션 하나 둘 셋 오, 못다, 못다! 둘, 셋! 와!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데뷔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화장품 광고였거든요.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세요. 수단은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좋아요, 좋아요. 완전 하이 세션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하이 세션. 오케이. 하나, 둘, 셋! 잘 칵! 잘 칵!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하나, 둘, 셋! 잘 칵! 잘 칵! 이게 뭐야? 아니,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거에.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날씨의 행복, 날씨의 기쁨을 전하는 온갖 만족 활력 프로젝트. 매주 방문한 아이돌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요리를 맛있게 대접해 드리는 아이돌리그입니다. 와우. 하지만 이 음식들을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리를 주문하기 위해선 저희가 준비한 코너의 미션들을 성공해야 합니다. 와우. 와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코스는요, 광민이죠?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먹을 때마다 It's Delicious를 외치게 되는 중화요리 풀코스입니다. 와우, 맛있겠다. 중국을 주먹을 때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에피타이저. 단무지와 군만두. 찍먹부터 고를 것 없이 다 맛있는 메인메뉴. 탕수육. 아는 맛이 더 무섭다. 디저트인 짜장밥과 짬뽕밥까지. 자, 오늘의 코스는 이름하여 중화요리로. 갓셋. 붐. 맛있겠다. 아이돌리그. 시작이 반이다. 우리 비범둥이 고객님들을 위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에피타이저 단무지앤 군만두입니다. 짜장 짬뽕에 단무지. 탕수육에 군만두는 국물이죠. 맞아요. 아삭아삭 시키는 중화요리의 솔메. 단무지. 간장에 찍어도 맛있고, 탕수육에 찍어도 맛있고, 어떤 중식과 먹어도 맛있는 군만두. 네, 이 단무지앤 군만두를 주문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스피드 토크. 스피드 토크는 저에게 질문에 스피드하게 답만 하면 되는데요. 도저히 대답이 힘든 질문에는 당근 인형을 흔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멤버라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두 개가 넘으면 미션 실패입니다. 그럼 에피타이저인 단무지와 군만두를 주문할 수 있는 스피드 토크 시작해볼까요? 네. 자, 스피드하면 나다. 내가 보여주겠다. 레연. 아, 또 레안 씨. 레안 씨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레안 씨부터 우리 시작해볼. 깨요. 깨요. 네. 레안 씨 질문 드릴게요. 네. 더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 짬뽕. 짬뽕. 네. 어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하나, 둘, 셋. 복근 운동을 했습니다. 레안 씨. 야, 근데 당근이 마이크가 아니에요. 귀엽네요. 아, 이거 긴장되네. 나와 궁합이 잘 맞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네? 아, 잠깐만! 네? 아, 잠깐만! 언니! 언니 사랑해서 하면 안 돼! 언니 사랑해서 하면 안 돼요! 해명하고 싶어요, 해명하고 싶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르잖아요. 먹는 부분에서? 놀죠. 그냥 말해요, 언니. 이유가 나중에. 바래요, 언니. 시크릿 넘버로 이루고 싶은 것은? 신의 선! 오케이! 처음 알게 된 K-POP은? 이 노래! 아, 2AM의 이 노래. 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최근에 내가 울었던 이유는? 하나, 둘, 셋. 엄마랑 전화하고 났어요. 아, 아, 아. 아, 엄마 못 본 지 오래됐나요? 네. 올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 번 보내주세요. 엄마, 나 건강해.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엄마, 나 건강해. 리더가 없는 시크릿 넘버. 우리 팀에서 리더 같은 존재는? 나! 나! 오! 다들 공감하시나요? 아, 인정. 왜 본인이라고 얘기하셨죠?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리더. 손님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데니스 씨 제가 질문드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ASMR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아, 뱀벌이 비는 소리! 약간 이상한데? 이게 있어요? 네, 가발 입고 이렇게 빗어주는 소리 신기하네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생활 노출, 노출로 생활! 잠시만요, 에이비, 못했어요 잠깐만요 롤모델이 있다면? 토리 켈리 선배님 노출로 생활 노출로 생활 노출로 생활 여기, 여기 파일처럼 반대 써요, 이미 롤모델이 있다면? 토리 켈리 선배님 첫인상이 가장 인상작이었던 멤버는? 지니언니 이유는? 우리 팀 멤버들 중에 지니언니를 제일 먼저 만났는데 금발이었는데 엄청 짧은 머리였어요 짧은 머리였고 근데 닫혀있는 발목에 이따만한 플랫폼 신발 심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닫혀있어도 난 패션이다 신내지려고 말을 거는데 자꾸 피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고 있을 거고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을 거고 집 하나 얻을 거예요 디테일하다 역대급 제일 디테일한 선물 같습니다 리더가 없는 시크릿 멤버 우리 팀에서 리더 같은 존재는?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그만 좀 존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담씨 힘드네요 시크릿 넘버로 이루고 싶은 것은? 신인상 나만이 가진 특별한 버릇이 있다면? 머리를 만진다 머리를 만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하나 둘 셋 안 돼! 공주! 안 돼! 누가 지어준 별명이죠? 공주라고 부르나요? 평소에? 약간 장난으로 장난으로 항상 공주 공주 맨날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세요 더 싫은 애인의 상황은? 여사친과 단둘이 영화 VS 여사친과 단둘이 저녁식사 여사친과 단둘이 영화 나도 영화 진짜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더 데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은 한자리에 뛰어앉으니까 괜찮아요 아 오 마이 갓 수작을 못 부린다 나의 특기는? 한국무용 우와 한국무용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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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웃음이야 네 너무 고와 굽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 나의 풀레임은 천천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아 맞습니다 한국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은? 감사합니다 오 좋은 말 누가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뭐 드라마 보고 그러면 맞아요 정말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더 싫은 음식은 뭘까요? 치킨에 달걀 노른자 무치기 vs 오이 아이스크림 먹기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오이 아이스크림 먹기 오이 아이스크림 먹기 오이 아이스크림 먹기 안 노버도 돼요 언니 괜찮아요 시크릿 넘버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 빌보드 오 오 오 타크 타크 우리팀에서 가장 리더 같은 존재는?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레아 선배님 예스 제가 볼 때 오늘 이 정도면 네 회사에서 지금 회의해야 됩니다 나 나 나의 노래방 18번곡은? 트위니완 선배님의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오우 오우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맞아요 자 제대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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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참 감각이 있었어요 아 아 진짜 진짜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부모님이나 가족 보고 싶었을 때 이 노래는 두 개 유리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K-pop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도 트위니완 선배님 보고 맞아요 이렇게 멋있게 또 힙합 가수가 돼서 만나서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제 팬분들도 좀 뭐지? 없나요? 나의 장래 희망은? 하나 둘 셋 디즈니 프린세스 역시 어떤 공주 제일 좋아요? 라푼젤 라푼젤 감사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라푼젤 제일 좋아요 발음 뭐라고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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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스트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네 다 알아요 대사가 돼요 하나만 있으세요 하나만 있으세요 간장 여러 개 안만들 를 치우스 자막 를 에이 부먹이죠 부먹 식먹이죠 그러면 눅눅하시는데 이따가 저희 이겨서 같이 해주실게요 안돼 남자친구 유형으로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열두 살 연상 열두 살 연하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자 범죄자 난 돼요 난 지금 돼요 난 괜찮아 최근 멤버들에게 감동받았던 일이 있다면 같이 컴백한 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더 끈끈하게 모여서 같이 감동이죠 숙소생활하면서 알게된 다른 멤버의 가장 큰 비밀이 있다면 수담이는 어지럽힌다 아 저는 저의 공간만 근데 그 공간이 그 공간이 되게 크잖아요 멤버들에게 없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부끄러움 아까 그 화보 포즈 살카 리더가 없는 시크릿 넘버 우리 팀에서 리더 같은 존재는 하나 둘 셋 레아 선배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 레아씨 지금 소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일단 또 좋은 언니로서 더 열심히 하는 레아 선배님 되겠습니다 아 레아 선배님 자 이렇게 해서 비번둥이 고객님들의 스피드테크 성공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피타이저 단무지와 군만두 주문 성공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스 음식도 주문 들어갑니다 예 먼저 먹어요 아이돌 레이그 이번에 주문할 요리는요 디저트 짜장밥 앤 짬뽕 밥입니다 짜장과 짬뽕이 빠진다면 말도 안 되죠 달콤한 짜장 소스 매콤한 짬뽕 국물과 함께 즐기는 고소한 볶음밥의 매력 짜장밥 그리고 짬뽕 밥 예 예 이 디저트 짜장밥 앤 짬뽕 밥을 주문할 수 있는 이번 코너는요 나랏말쌈이 듬귀게 달아 티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바꿔 불러야 하는 세종대왕 짜장님 예 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이 게임은요 우리 비번둥이 고객님들의 곡 중에서 어떤 구간을 모두 한글로만 부르는 코너인데요 비번둥이 고객님들의 미션곡은 바로 첫 데뷔 싱글 앨범 후 디스의 사이트곡 후 디스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뮤비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천만 뷰 넘었다고 3천만 뷰 넘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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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럼 그 멋진 곡으로 이제 진짜 게임에 들어가 볼까요? 네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제 나올 건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파트가 준비 됐죠? 준비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보여주세요 음악 추시죠 이거 어떻게 해?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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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한 에너지 보여줘 알쓰 아찔하게 보여줘 보여줘 알쓰 아찔하게 보여줘 누구야? 누구야? 내 방식 내 방식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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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알쓰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네 흠아 어떻게 해? 알쓰 가끔씩 내가 그러네 지금 아직 회의 안 됩니다 첫 번째 시도 바로 가볼게요 일단 해보자 렛츠고 짜장밥, 짬뽕밥을 주문할 수 있는 세종대완 챌린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눈부셔 후회해 누구야 따라오는 시선을 못대 어머 반짝반짝 빛이 난데 어머 반짝반짝 빛이 난데 어머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걸로 넘어가는 거 어디였어? 예 그때 근데 천천히 안 나와요? 나 어디 부르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어디 부르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기억해야 해 난 기억해야 해 바로 봐봐, 시작 진짜? 어디 가나 다다냐 고기는 안 하잖아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눈부셔 누군지 누구지 아니야 생각해 아니야 홀린 듯 빠져 느껴 쫄려 빠지었어 깜짝 놀라지마 그럼 나 2절인가? 아니 그건 언니꺼였을걸 내가 깜짝 놀라지마 안했어 나 후아 그럼 언니 첫 번째였을걸 아니 나 탄봉인데 그래서 끝으로 망했어, 맨 의견이 부근하지마 현대 뽑아볼까? 현대 뽑아볼까? 현대 뽑아볼 현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해봤죠 무슨 색 해봐요? 노란색 노란색 과연 기대가 됩니다 달 사장 광매와 가위바위보 달 사장 광매와 가위바위보 달 사장 광매와 가위바위보는 저랑 광매니저가 한 팀 시크릿 넘버 고객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가위바위보로 저희를 이기시면 됩니다 나 가위바위보 무서운데 가위바위보 라연이 가위바위보 좋아하잖아요 일단 나는 나는 또 한 명 네, 진희 진희씨 당첨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알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하셨어 언니 뭐 내실 거예요? 저요, 빠요!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진짜죠? 진짜 빠 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빠 낼게요. 아니야, 아니야. 난 진짜 믿었어! 그렇지. 너네에게 생각할 때 아무나 믿지 마세요, 알았죠? 알겠지? 이제 회의 없이 2차 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어느 부분인지 몰라. 그냥 담대로 하자. 이리저리 돌려봐도 가장 눈부셔. 날 오는 시선 눈을 못돼. 너무 반짝반짝 빈티난데. 마치 어느 순간 믿음에도야. 오늘을 빠져 느껴줘요. 가끔씩 그렇게 내가 느껴. 그 느낌 날아갈 것만 같아. 누가 불러오는지 감 안 오시죠? 아니요. 언니가 좀 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날아갈 것만 가자. 이거 아니야? 수남이가? 그리고 우아!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 못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사지에 표기된 대로 우리가 지금 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거 아니야? 안타까워요. 오 와! I 이렇게 나눠있어, 가사지에. 나! 나! 얼수! 나! 근데 그게 I야? I야. I'm gonna be에서 넘어갔어. I, I. I 했으로 했잖아, 우리. I. 가사지에 I 했어. 아, 맞네. 그럼. 괜찮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어, 어떡해. 우리 한겸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희 두 번 남았습니다. 또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아, 정리하면 안 돼요. 아, 정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일단 숨었어. 아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아무 반짝반짝이 누구야? 아무 반짝반짝이. 아무 반짝반짝이. 아무. 깊어져, don't be surprise. 누군지 몰라. 그거 나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어, 했던 거 같아. 계속? 어, 아찔게 보여줬나? I don't know. 부딪은 단체. 부딪은 단체. 부딪은 단체. 어떡해. 자, 지금 멘붕이 왔거든요. 어휴, 안 될 거 같아서. 네, 네, 네. 외국인 멤버가 많은 관계로 제가 특별히 잘 사장 찬스를 이용해서. 네. 정답 다시 듣기. 아, 맞다. 네, 기회를 드리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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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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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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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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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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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완전 쉬웠네.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네, 네. 아, 이제 알았어. 나 잘 알았어. 네, 힌트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뽑고. 바로 갑니다. 근데 막 노래 바뀌고 막 이런 거에요. 어머. 마리아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어머, 잠깐만. 바꾸기 뭐야, 잠깐. 바꾸기가 나왔고. 아, 자리 바꾸기. 자, 카메라 앞에 보여주시죠. 전체 자리 바꾸기는 뭐죠? 최악의 힌트입니다. 네, 자리가. 지금과 달리 랜덤으로 바뀝니다. 4차 시도 갈까요? 네. 1분 엄청 많았어. 4차 시도 음악 주세요. 엄청 많았어. 1위 소리 둘러봐도 가장 능구셔. who will kiss, who will kiss, yeah. 따라오는 시선에는 못해. 어머 반짝반짝 빛이 난데. 마치 어느 순간 마음이 투약. 돌린 듯 빠져 느껴 졸려. 가끔씩 내가 그렇게 느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가나갈 것만 같아. 울수나, 울수나. 내가 제일 잘 거야, 웃음비 가려진 강렬한 힘으로 아, 언니가야, 언니야! 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4차 시도 실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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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할 수 있을 거다 생각보다 선전을 했어요 웃음비 가려진 강렬한 힘으로 깊어져,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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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열정이 가득합니다, 지금 네, 드디어 마지막 무조건 힌트를 뽑을 시간입니다 그럼 바꾸면 망하는 거죠, 뭐 이거 괜찮아요? 네 과연 자 뭐지? 깨알 정답지로 돋보기로 보기 뭐지? 뭐죠? 이 포인트로 된 정답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지를 30초 동안 돋보기로 볼 수 있고요 역시 보신 후에는 회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돋보기 써보셨어요? 네 알아요, 이거 네, 많이 먹자 30초입니다 준비 시작! 일단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우와, 오마이갓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오마이갓 장관은 필요 없어 아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빨라 자, 이렇게 버스답니다, 누구누구 두 번이야 10 오케이, 오케이, 누구누구 3 4 4 4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2021년 글로벌 슈퍼 핫 루키 시크릿 멤버 마지막 추도 성공을 바라면서 음악 주세요 3 5 4 5 5 5 4 5 5 5 7 5 6 7 7 7 10 9 8 아아! 아아! 자, 이렇게 해서 5차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최종 실패! 아, 짜장밥, 짬뽕밥은 따라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특정 국물! 마지막 코너에 꼭 성공하셔서 우리 메인 요리는 꼭 드실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문 코너로 넘어갑니다! 팍! 팍! 진짜 어렵다, 아저씨. 아, 머리 터진 줄 알았어요. 아쉽다. 아이돌리그! 아이돌리그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대망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삭한 튀김옷 속에 감춰진 야들야들한 돼지고기! 새콤달콤한 소스와 함께 더 맛있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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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을 먹는다, 우리. 이 코너 실패하면 탕수육은 사라지죠. 다음은 정해져 있어! 넌 댄스만 쳐! 답정태! 답정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음악이 나오는 두 간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다음으로 치아가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기어는 단 3번! 3번 안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어떡해! 나 포종으로 계속 연습하는데? 걱정 마세요. 실패할 때마다 저희가 준비한 미니게임을 통해서 한 가지씩 제약을 풀 수 있습니다. 답정태는 시크릿 넘버 고객님들에게 현재 가장 익숙한 안무죠. 압백붐으로 진행합니다. 좋아 좋아! 시크릿 넘버 고객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오케이, we can do it! 오케이, we can do it! 오케이, we can do it! we can do it! 첫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2절, 2절! 2절! 카운터 다운 들어갑니다. 5, 4, 3! 5, 4! 5, 4! 5, 4! 5, 4! 5, 4! 5, 5! 5, 5! 5, 5! 안녕하세요, 얘들아. 민정쌤이야. 컴백해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1차 시도! 7세! 2절! 언니, 왜 여기 있어요? 디카스와 레아 씨. 안무를 정확히 추셨나요? 안무는 정확히 추셨습니다. 그렇죠? 미친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민정쌤이 근데 왜 나와? 그러니까! 아니, 깜짝 놀랐어. 이 정도까지 당황스러울 줄 몰랐어요. 나도! 안녕하세요, 얘들아. 민정쌤이야. 컴백해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매일 무대마다 모든 것을 보여주길 바랄게. 사랑해, 스크린넘버. 사랑해, 스크린넘버. 우와, 대박! 근데 레니스 씨 약간 울먹거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얘들아. 민정쌤이야. 사랑해, 스크린넘버. 감동했어요? 이번 활동 시작하기 전에 이 안무도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항상 즐겁게 너무 잘해주셔서. 덕분에 잘 완성된 안무예요. 팬 사랑해요, 팬 사랑해요. 선생님이야, 민정이. 막내 때 우리랑 같이 했는데. 맞아요. 막내 활동 다 같이 했어요. 지금 다들 성장을 해서 안무 쌤이 돼있구나. 우리 있기만 해도 안무 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어, 그랬죠? 다시 해, 다시 해! 이런 거 미니게임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약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약 해제하고 싶어요? 소원 내지 않기. 어, 말.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잘한다. 지연은 없지 않아? 이렇게. 불러서 뭐 해?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언니가 막 딴 데 가 있으면 언니 이거 아니야. 그렇게 이러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이미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소리내지 않기를 해제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이번 미니게임은요. 릴레이. 노래방. 네, 릴레이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40초 안에 마지막 멤버까지 가면 성공입니다. 지금 또 다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떡해. 자, 제시어는요. 도, 시, 라, 솔, 파 까지고요. 어, 나는 안 되겠어. 도, 솔. 이거 혹시 팝으로 해도 돼요? 어, 됩니다. 바람이 같으면 됩니다. 파 하고 싶은 사람은 파. 자. 파? 아, 나 있어. 파 있어. 파 뭐야? 일단 파 같고요. 파, 킨 유 히어미.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바꿀래? 자리? 어, 바꿀라. 그래? 뭐야? 데니스가. 데니스 뭐야? 몰라.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감싸 안았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Don't win my love. The heart is so col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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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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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지금 또 다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 난 안 되겠어. 자,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감싸 안았습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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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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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파고들어. 솔직히 나 진짜 걱정했거든. 반드시 알았어요. 저도요. 실전에 강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리내지 않게 해제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답정 끝.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1열, 1열. 1열? 1열.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 1엄씨가 와! 매의 눈으로 지켜봤는데요 누군가가 아주 환하게 치아를 보이면 웃었습니다 누가 웃었지? 당신은요 순간 이 빛이 이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어요 영상에 낯선 분이 등장했는데 보셨어요? 네 저희 매니저 오빠 나도 웃겨지는 줄 알았어 나도 얘들 안녕 슈픈 넘버가 연예계에 큰 부문을 불러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아프지 말고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슈픈 넘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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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답정된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미니게임은 꼭 성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야 보이지 않기를 해제하길 바라면서 준비한 이번 미니게임은요 달 사장님을 이겨라 비번둥이 고객님들 중에 한 분과 제가 대결을 펼쳐서 이기면 되는 게임인데요 비번둥이 고객님들이 K-POP의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라면서 준비한 대결이죠 네 바로 중심 잡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밸런스 트레이너 기구 위로 올라가서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비번둥이 고객님들 중 누가 이 게임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근데 PT 했을 때 이거 대결만 했거든요 고객님이랑 저 중심 진짜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의외로 이거 되게 잘 돼요 이거만 어 이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데니스 씨가 대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말 오늘 보여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고객님들 중 고객님들 중 고객님들 중 고객님들 중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카운터다운이 시작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절대로 되나 절대로 돼 밥 맛있게 먹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제아 캐저르건 미니게임 준비 시작 이야 좋아 저추가 돼 오 누군요 자료 자료 오 대니스는 아주 가볍게 평범한데 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아 위태로워요 지금 오 오 간단한 번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 시크릿한 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여유 삼숨 먹기 위해 지금 여신하고 있는데요 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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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제니스 8선을 이겨라 성공 예 예 나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음악을 해제할 시간이 왔죠 답정 땐 마지막 시도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거 이거 똑같이 뭐같아 이때 이빨 보여줘요 여기요 여기요 나 고파 이 나 여기 로 그 가 여기 그 그냥 하 그거 고맙게 부추진 밤을 내게 뜯으신 밤을 내게 마지막 오는 이 마지막 넌 마지막 캐릭터 나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로 성공! 굉장히 멋있었어요 박자 맞추려고 다같이 열정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칼박으로 맞춰 들어가고 성공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비번둥이 고객님들의 성공으로 메인 메뉴 탐스묵 주문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아까 못 먹었던 짬뽕이랑 짜장밥도 기대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쉽긴 하죠. 진짜 원해요? 네. 정말 원해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사장 파워 아니겠습니까? 멋있어요, 사장님. 제가 추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성공하시면 아까 놓쳤던 짜장밥, 짬뽕밥, 단무지, 뭐 탕수육까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가 미션은 바로 아이돌리그의 대표 애교송이죠. 누워주지 않아도 좋아해 통화했어. 큐. 니가 말 걸러주면 싫은 이 안에만을 널 알아줄까 나 주지 않아도 좋아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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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기본적인 고객님들이 이렇게 귀여운데 저희가 주문을 안 넣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짜장밥&짬뽕밥까지 주문 들어갑니다! 짜장뽕 짜장밥! 스피드토크로 얻은 에피타이저, 단무지&군만두와 각종 되도록 힘겹게 얻은 우리 메인 메뉴 탕수육 그리고 조화의 속으로 획득한 마지막 짜장밥&짬뽕밥까지 중화요리로 갓댓 부어온 코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와~~ 굿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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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맵이에요! 소 딜리셔스하게! 맛있게 드셔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우리 두목 한쪽으로 올까? 싸우지 마세요! 구막, 찡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일단 부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걸 저도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와~~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맛을 먹으셨다는 게 옆으로 가실래요? 네! 옆에다! 고마워요, 언니! 아, 어떡해! 같은 찡막파로 이렇게 만났네요 사실은 아니예요?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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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추운 날씨에 짬뽕이지! 추운 날씨에 짬뽕을! 맞아요! 국물이죠! 어, 너무 맛있다! 지타 씨가 이제 사례를 몰래 먹는 건 아니죠? 너무 맛있다! 응! 저희 멤버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음... 음... 너무 맛있어 끝까지? 보이죠 티뜻빵빵이 재밌어요 왜요? 자당밥 맛있네 디타씨가 이제 달 사장님 팬이시면 네 저거랑 러브샷 혹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오마이갓 엄마 봤어요? 엄마... 엄마 봤어요? 오마이갓 행복한 생각이야 제가 듣기로는 일부러 지금 우리 산나라 누님의 팬분들만 지금 도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번 있어요 제 팬분들도 좀... 없나요? 제 팬이에요 딱 비투비 분들이 팬이에요 맞아요 선배님은 왜 많이 틀어요 저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아세요? 그리 그리오 그것도 좋아요 띠띠 뿜뿜 띠띠 띠띠 뿜뿜 안에 뿜뿜이 착 달라붙네 띠띠 뿜뿜 띠띠 뿜뿜 띠띠 뿜뿜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안겨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찐 맛집이에요 진짜 다음에 혹시 컴백해도 아이돌리그 다시 찾아와주실 이왕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이야 그러면 레아 선배님과 함께 약속을 하실 때 꼭! 약속하는 거 증거 사진 이제 녹화 끝났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먹고 싶었어요 첫 예능이라 사실 떨렸는데 촬영 중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즐겁게 그냥 놀고 있었어 놀면서 다음에 나왔을 때는 꼭 다 성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나คน 안녕 뭐 뭐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